너희들은 연기자가 아니야! 배우가 아니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 연기파 배우 박신양 이 길이 바로 박신양 배우가 다녔던 셰프킨 연극대학을 가는 길이랍니다 1809년 알렉산드르 1세의 명령에 의해 설립된 극장학교는 1935년부터는 배우경 교수였던 셰프킨의 명칭으로 셰프킨 연극전문대학이 되었고 1943년에는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말리극장 산하 셰프킨 연극대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스크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셰프킨 연극대학은 볼쇼이 오페라 발레극장 말리 연극극장 줌 중앙 백화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셰프킨 연극대학교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셰프킨 연극대학 입학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앞으로 마미루스 채널에서는 모스크바의 주요 학교에 대한 영상들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학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 학교 출신 배우들과 교수님들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러브 오브 시베리아의 맨시코프도 이 학교 출신이라 합니다. 셰프킨 연극대학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신입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셰프킨 한국 학생들의 정기 공연을 관람하러 왔습니다. adoption로 피부 출신입니다. neste generation 호76 수현 조사 build 20몇 년 전에 이곳에서 박신양 배우의 졸업건부는 공연을 봤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저도 오랜만에 추억 돋네요. 교내매점은 좀 예전이랑 달라졌으려나 뭐 좀 바뀐긴 했네요. 근데 뭐 먹을 거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네요. 이제 추억 소원은 여기까지 하고 해산! 매학기 마지막 달 12월 6월에 시험을 보고 매년 9월 1일에 입학을 합니다. 4년 후 6월 초 졸업까지 연기술, 무대동작, 화술, 성악, 리드미컬, 무용, 텟댄스와 펜싱 등의 실기 수업과 서양과 러시아의 연극사와 문학사, 세계 미술사와 음악이론 등의 과목을 배우며 진정한 배우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셰프 퀸 연극 대학 연간 학비에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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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